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실림 8동쪽으로 600m, 그러니까 한 7분이면 될 것 같아요. 지상층이고 전세 6천입니다. 전세 6천치고 아주 깔끔합니다. 6천치고 아주 깔끔한 포롭전이고 창도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고 해가 가려서 구름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긴 하지만 해가 뜨면 채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전세자금 대출은 안되고 지금 도배랑 청소 중이셔서 도배는 지금 새로 할 겁니다. 청소 중이셔서 제가 화장실까지는 못 즐길 것 같네요. 화장실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화장실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전세 6천치고 아주 깔끔한 wonders 당연히 문제의 상상에 관한 거 같아요. 그래서써 그렇게 societies에ous 그리고 이것은 정보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